물론입니다. 어근에 보내는 것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영어 우등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어머니의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을 위한 3,000개의 학습동연상을 무료로 제공하는 유튜브입니다. 효율적인 강좌 수강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3개의 강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학생 대상 초등교과서 통문장 암기하기. 두 번째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학생 대상 중등예비 기본과정 잉그리시 스텝. 그리고 세 번째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대상 중등예비 심화과정 잉그리시 스텝이 있습니다. 초등 영어하면 먼저 EFL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FL 환경이란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외국인 대상 교육 환경을 말합니다. 우리말 인지구조와 영어의 인지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영어학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인지구조가 다른 EFL 환경에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초등 영어 교과서입니다. 초등 영어 교과서는 대학과 현장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말과 영어의 인지구조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체제로 제작한 교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검인정 초등 영어 교과서를 모두 분석하여 48개의 주제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학습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학습 목표에 맞는 주제별 문장을 단계별로 제작했습니다. 여기에 듣기, 말하기, 쓰기, 반복적 학습을 도입하여 통문장 암기가 가능하도록 초등 교과서 통문장 암기하기 교재와 강좌를 제작했습니다. 강좌와 교재는 모두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는 8단원 즉 8차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 48단원 즉 48차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교재는 학생용 본교재와 워크북 그리고 교사용 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의 구성과 동영현상을 보면서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교과서 통문장 암기하기 차시별 구성입니다. 첫 번째는 시작 페이지입니다. 단원 주요 문장의 필수 단어를 제시합니다. 단어를 먼저 암기하고 본문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두 번째는 Today's Lesson입니다. 각 단원의 학습 목표와 주요 문장을 제시합니다. 그 단원에서 학습할 모든 주요 문장이 Today's Lesson에 제시됩니다. 이 부분을 어머니와 함께 먼저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머니가 선생님이 되어 놀이하듯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Dictation입니다. 주요 문장의 Listening Dictation을 제시합니다. 동영상 강의에서 연음 원리에 대한 설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과정 블로그입니다. 초등과정 블로그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영어 강좌를 클릭합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가 나와있죠? 4단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4단계 1차시부터 8차시까지 동영상이 나와있습니다. 2차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표지 그림이 나오죠? Dictation 부문입니다. What's your favorite color? Favorite color Favorite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좋아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Your favorite color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색깔 What's your favorite color?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것이니? 다시 들어보세요. Favorite What'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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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avorite color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오렌지색이야 My favorite color is orange 아이가 원어민의 음성을 들으면서 빈칸에 직접 영어로 써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들은 것을 영어로 쓰는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영상을 잠시 멈추세요. 아이가 글을 다 쓰고 나면 이럴 때 다시 동영상을 계속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스피킹 앤 라이딩입니다. 주요 문장을 말하고 쓰면서 동영상을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말에 맞는 영어 표현이 제시됩니다. 좋아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좋아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favorite favorite 중요한 단어입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니 what 이 표현을 쓰면 되겠죠? 색깔은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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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색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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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상단의 그림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것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제가 favorite color is orange what's your favorite color is orange what's your favorite color is orange 영어가 흐린 글자로 제시되죠? 처음에는 아이가 우리말을 영어로 제대로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린 글자로 영어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글자가 사라집니다. 글자가 없는 상태에서 원어민의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what'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orange what'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orange what'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orange 마지막에는 선명한 글씨로 영어가 제시됩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충분히 말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영어를 보면서 확실하게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what'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orange what'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orange 다음에는 writing입니다. 우리말이 제시됩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 쓰는 연습을 합니다. 막대선이 움직이죠? 막대선이 움직이는 동안에 우리말을 영어로 말하고 교재에 직접 써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s your favorite color 당연히 막대가 움직이는 시간 내에 영어를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미리 우리말을 영어로 쓰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재에서 writing을 모두 마친 후에 동영상을 듣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문장에 대한 기본적 문법사항을 핵심만 간추려서 지시합니다. 어머님이 선생님이 되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는 rules 단어입니다. 단원에서 제시된 문장의 주요 단어를 테스트 형식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선생님이 되어 테스트 정답을 I와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교재와 함께 제공되는 워크북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북에는 본교재에서 학습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워크북은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악 1 딕테이션 입니다. 음악 2 스피킹 앤 라이딩 입니다. 음악 3 라이딩 입니다. 동영상 수강 방법은 본교재 학습 과 동일합니다. 아닙니다. 관리가 되지 않는 동영상 학습은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선생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이가 동영상을 들으며 학습할 때 교재와 워크북에 직접 영어를 쓰며 학습하게 하십시오. 동영상 속도가 쓰는 것보다 빠르면 동영상을 잠시 정지시키고 쓰기를 시키십시오. 영어를 직접 써보는 것과 눈으로 대충 보기만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때 빠른 학습진도에 집착하면 안됩니다. 학습을 서두르게 되면 공부가 하기 싫은 의무가 되고 맙니다. 학습효과는 당연히 떨어지고 아이는 실증이 나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유있게 천천히 진도계획을 잡으세요. 다음에는 학습진도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왼쪽 메뉴에 블로그 맵을 클릭하세요. 블로그 맵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첨버 파일을 클릭하시면 학습진도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차시 혹은 두차시 학습을 권장합니다. 만일 일주일에 두차시를 학습한다면 총 48주니까 24주 6개월이면 초등교과서 통원장 암기하기 강좌를 마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형성평가를 해야 합니다. 형성평가 실시는 모든 학습 마무리의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성평가 문제는 워크북 후반부에 있으며 정답은 교사형 교재에 있습니다. 형성평가에서 80점 이상 맞으면 다음 단어를 학습하면 됩니다. 안되면요? 실패한 단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몇 번 실패하면 아마 아이가 보다 집중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교재 구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블로그 메뉴의 맨 하단에 있는 교재 주문하기를 클릭하십시오. 강의 교재 주문하기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교재 주문 방법은 하단에 적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초등교과서 통관장 암기하기 강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